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설 연휴 순삭되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또 많은 정치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개혁신당이 깜짝 빅텐트를 쳤고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뉴스들을 오늘 또 뉴스 리액션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설 민신탐방 잘했나요 집안탐방만 하고 왔습니다. 집안탐방이 작은 민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시사평론가 원래 뉴스톱 에디터셨는데 이제 제가 호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못 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셨습니다. 한 주 쉬었는데 제 느낌은 한 세 달 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제가 또 설 민심을 탐방 못하고 네팔 민심을 히말라야 민심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네. 저기 여행 그러니까 히말라야 등반을 했고요. 그것도 여기 시사인하고 관련이 있죠. 전 시사인 기자인 고재열 지금은 여행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재열 전 기자하고 같이 히말라야를 안나푸르나 지역 여기를 갔다 왔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게. 고재열 투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와중에 많은 분들이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론가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사를 표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원래 뉴스톱이라는 건 매체를 만든 지 한 5년 반 정도 됐는데 회사를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회사를 떠났고요. 제가. 다른 분이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뭐 이렇게 소속도 이제 그래서 프리랜서가 지금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많은 일들을 뉴스톱 이름으로 했고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 환경상 조금 유지하기가 어렵고 제가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사평론가로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법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빅예고. 아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 같은데요. 좀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좀. 댓글이 있습니다. 진짜 출마하시냐고. 출마 안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출마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정치를 만약에 해야 되면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총선 선거 즈음에 하지 않을 겁니다. 하려면 무슨 선거하고 관련 없이 정치를 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시상의 단독 확인. 출마 안 합니다. 출마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교롭게 빠지셔 가지고 이게 또 어디 가셨냐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을 낳게 됐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사과방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거친 언어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중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저한테 댓글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준일 너는 앞으로 정치 막말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평론을 하냐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읍시읗 이런 단어 쓰지 않고 정제된 언어로 제가 쓸 네. 정제된 언어로 지금 비읍시읗 이것도 하셔야 돼요. 하면 안 되나요. 예시를 든 거죠. 예시를.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쓸 게 그러면 되게 사직스럽다. 사직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심지어 새로운 뉴스가 더 시작적인 하나가 있는데요. 주말 설 연휴 사이에 또 15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라는 사실 또. 사실 오늘 뉴스 리액션의 핵심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리액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빅텐트 구축한 개혁신당.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지대가 설 연휴 중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발표했죠. 네. 제3지대 4개 세력이 설 연휴 중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발표했습니다. 당명은 애초에 이준석 신당의 당명이었던 개혁신당이고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에 양양자 의원이 원내대표 김종민 조홍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최고위원을 맡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저도 다녀왔는데 오전 10시쯤에 시작된 회의가 1시간 반 가까이 꽤 오래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남아있는 통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많아서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에게 당장 급한 과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관위원장 선임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현역의원 영입입니다. 개혁신당은 공관위원장을 이번 주 내로 정하고 다음 주부터 공관위를 꾸려서 서둘러 공천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까지 해야 됩니다. 현역의원 영입도 시급한데요. 이틀 후인 2월 15일이 개혁신당에게는 현역의원 추가 영입 1차 시한입니다. 개혁신당 소속 현역의원이 현재까지 4명이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상 2월 15일까지 현역의원을 5명 이상 보유하면 1분기 경상보조금 중 6억가량이 지급됩니다. 오늘 황보승희 의원이라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개혁신당 쪽 취재해보니까 황보승희 의원 영입은 부인했고 양정숙 의원 영입에 대해서는 NCND 그러니까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차 시한은 총 500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되는 3월 25일까지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 시한을 기준으로 현역의원이 5명 이상이면 그 2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 NCND면 이거 약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진일 에디터도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에 더 들어올 현역은 있다고 보세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선거보조금 그러니까 정당보조금이 교섭단체한테 일단 50%를 떼줍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 두 정당이 다 먹고 그다음에 5에서 20% 아니 5석에서 20석 같은 경우에는 5%를 받고요. 그리고 5석 미만인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2%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2%를 받아요. 그러니까 민생당이 사실은 지금 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어서 여기를 누가 합당하느냐가 굉장히 초유해. 돈이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4명인데 1명만 더 영입하면 5명이거든요. 그리고 2월 15일이 기준이에요. 내물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사실상 당일날 2월 15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매우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로는 매우 치열한 지금 영입전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뭐 황보승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려고 한다. 뭐 이런 단독 어느 언론의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찔러보고 있다 지금. 시장에 나와 계신.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그렇죠. 6억이냐 아니면 아니면 의원 1명당이면 한 2천만 원밖에 안 나요. 의원 1명당 한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갑자기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이라면 이 의원 1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한번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쪽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나와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속. 알 수 없어요. 지금 그거 말고도 꽤 많은. 제가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언급하기가 어려운 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산통이 깨질 수가 있어서 제가 실명을 좀 언급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찔러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해당 의원으로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또 본인 소위 말하는 몸값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럼요.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데 거대 양당도 이제 반응을 좀 내놨죠. 네. 개혁신당 합당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개혁신당이 진짜 위협적이라고 보는 시선은 그러니까 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게 크고요. 게다가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좀 확보하더라도 그러니까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는 지역구 출마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한편 양당은 좀 전체적인 공천 타임라인을 미루면서 그리고 또 컷오프 명단 발표도 미루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양당 인사들이 최대한 개혁신당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좀 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이준석 대표가 좀 일전에 이낙연 대표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 달리 좀 오늘 다소 긴장한 듯한 모양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이게 개혁신당이 현재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낙연한테 숙일 거면 국민의힘에 남아서 출마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 또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방송 패널 구성이 불궁정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추천한 패널을 모아놓고 그들한테 신당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 그들이 개혁신당을 비난하는 건 뻔하고 이런 건 방송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대표의 또 지역 출마 여부가 아무래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그게 붐업의 전체의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실제로 할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건 지금은 의지가 매우 충만하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스탠스를 딱 정하는 게 유리하지 않고 지금은 이번 총선은 정말로 특이한 총선인 게 라스트 무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천도 최대한 느껴주고 양당이 웃긴 게 뭐냐면 개혁신 는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천을 늦게 해요. 별거 아니에요. 빨리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건데 다들 늦게 움직이니까 더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약간 유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 여부 그리고 어디로 출마 여부 이런 거를 끝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출마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총선하고 이번 총선이 좀 다른 게 먼저 가 가지고 밭에 닦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유리해요. 인지도를 알려야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격성 출마가 많아지면 이거는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끝까지 어디로 나가는지를 보고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tk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영입 의사 타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 양 옆에 지역구에 이준석과 천아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저는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출마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호남이 냉랭 해 가지고 좀 더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 통합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불가피한 어떤 선택도 있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퓨어한 코어 그룹만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거의 총선 열흘 전까지 한 자릿수거나 10% 초반대였는데 막판 열흘 앞두고 이게 막 계속 올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3지대가 힘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막판에 양당에 실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딱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쪽에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뒤에 조금 더 존재감과 이런 게 생기면 모일 거예요. 지지율도 모으고 파괴력도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 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분들은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낙연 대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랬지만 이준석 대표가 말하기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 여기 원칙과 상식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다 출마해야 되고 지역구로. 왜냐하면 비례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다 망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이미 했었고 지금 대원칙은 어쨌든 다 출마하는 걸로 현역들은 현역이나 전직 의원들은 다 지었고 출마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좀 보시죠. 네. 살펴보는 또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볼까요? 빨라지는 양당 공천시계.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공천 면접 시작해서 사진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서울, 제주, 광주 지역 면접이 치러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부터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몇몇 면접 참석자들은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후보자당 발언 시간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좀 노력한 것 같았다. 송곳 질문은 없었다. 필승 전략은 뭔지를 물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당내에서는 면접 시간 자체가 한 사람당 3분 정도로 되게 짧고 그래서 면접의 변별력보다 공관위가 정권을 갖는 기여도 평가가 중요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면접을 본 한 국민의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타겟 면접처럼 제보받은 내용을 기습 질문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이걸 떨어뜨릴 명분으로 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인 이원모 전 비서관 그리고 주진우 전 비서관 강명구 전 비서관의 좀 공천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경선으로 이원모 전 비서관은 수도권 차출로 좀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병수, 김태우, 조혜진 의원에 이어서 중진 재배치 발표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에 더해서 당내에서는 생각보다 대통령 실발 낙하산 공천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앞서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이미 유난 갈등에서 한이 이겼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tk지역 공천이 결국은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재도정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tk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이준석한테 감사해야 된다. 어떤 얘기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개혁신당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천도 뒤로 밀어.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경선 붙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2인제 방지법 때문에 경선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그 지역구로는 출마를 못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가가지고 그 타이틀로 지금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중진들이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사실은 처음에 예상은 tk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물가리까지 얘기 썰까지 있었고 써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 이하가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다들 이준석한테 일단 절부터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총선의 좀 딜레마 같은 건데 정치 혐오증이 심해가지고 물가리를 많이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전적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쪽이 물가리를 많이 하는 걸 어떤 쇄신의 키워드 저 어떤 아이콘처럼 봤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본다라면 국민의힘이 딱히 전체 판을 봤을 때는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좀 볼까요. 이제 하위 20% 발표한다 하는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민주당도 하위 20% 명단 발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약간 예고는 좀 설 연휴 전부터 계속됐는데 언제 할지를 두고 좀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와 별개로 문학진 전 의원처럼 좀 일부 중진급 전현직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취지는 선배 중진급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 입문의 길을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도 있다. 그런 의지를 실행한 걸로 보여진다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한편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딩 기술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63억 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도 상당 부분 인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좀 여러모로 시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굴러가는 것 같은데 결국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여구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정치 고관심이고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싸움이 이해가 되는데 밖에서 보면 좀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왜 임종석 가지고 난리지 현역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의원도 하긴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노무현 정부가 이제 이명박 치고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친노 폐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친노무현계를 조금 억누르던 쪽에서 이제 김한길 이라는 이쪽에서 좀 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지금 집안이 망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폐족. 그러니까 폐족이라는 게 집안이 망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친노 때문에 정권을 내줬으니 친노 너희들은 절대로 발을 붙이면 안 된다. 전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같은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때 한나라 당에서도 이제 계속 친노 폐족이라는 걸 하고 친노 심판론 노무현 심판론 을 계속 이명박 정부 때도 써먹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이 당 자체에 좋지 않아요 민주당에. 이게 친노 폐족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이 민주당을 많이 억눌렀거든요. 지금 이거는 일종의 친문 폐족 을 만들겠다는 물론 그 정도까지 세지 세지는 않지만 지금 친문들에 대해서 그 상징적인 사람이 임종석 을 치겠다라는 건데 저는 임종석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이게 맞는 전략이야 스스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정권 재창출을 못한 데에는 사실은 이재명 책임이 제일 커요. 후보만 후보만 똑바랗어도 역대 최약체인 윤석열한테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윤석열이 아니라 만약에 홍준표나 만약에 유승민 이 나왔으면 대참패했을 거예요 . 0.73% 차이로 졌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왜 역대 이렇게 최약체인 윤석열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 이렇게 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당대표 인 이재명과 이 후보들의 친명 들에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프레임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은 대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서 지금 아직은 지표상으로는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페북에 쓰고 그게 이제 문화예보 기사로도 나왔는데 저기에 한동훈 한동훈의 어떤 가랑비 전략에 지금 감나무 전략이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료개혁 의사증원 문제나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개혁 어떤 프레임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약간 호감이 있어도 윤석열 때문에 안 놀랐는데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가 중도층에서 상당히 낮아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들이 희생도 안 하고 이재명도 희생도 안 하고 주류도 희생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뭔가를 쳐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전략이 굉장히 위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과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과반에 대해서 민주당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다 지금 민주당은. 여론조사 추이상 좋지 않다 이런 지점들에 대한 지적 이신 것 같은데 아까 대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은 논쟁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 김준일 평론가의 이야기에 반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반박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뒤에 짧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한다는 것만 전해주면서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조국 신당의 민주당발 비례연합 정당 합류를 두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홍근 추진단장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민주당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물어보니까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국 신당 창당으로 여러모로 민주당에게 불리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지층 중에서 좀 강하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표심이 갈리는 것도 있고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가야 하는데 친명 친문 구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조국 이른바 조국의 강 기억이 다시 소환되면 중독층 확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짧게 혹시 코멘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조국 신당은 파괴력이 약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2020년에는 열린민주당 모델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조국을 지금 비례정당 연합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조국 신당을. 그러면 밖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진보연합인가요 거기가 약간 일종의 각과의 열린민주당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 받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신당이 그리고 이게 재심에서 이미 유죄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대체제는 사실은 이재명이에요. 이미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괴력이 거의 없을 거다. 오늘 굉장히 논쟁적인 여러 지점을 짚어두셔서 댓글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1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여의도 박장대소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